5.0은 신의 기술, 무의식의 극의를 자력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5.0은 신의 기술과 파괴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드래곤볼의 소원으로 우주 최강의 전사가 된 그래노라와 격돌할 수 있는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1화 내용을 살펴보면 5.0은 우이스를 통해 무의식의 극의 상태로 모습을 바꾸지 않아도 언제나 극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의식의 극의는 한계를 넘어 싸워야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서 남겨두길 당부합니다. 이어 우이스는 파괴 기술을 수행 중인 베스터를 부르며 이 우주에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두 사람 모두 수행을 한다면 라이벌은 어제의 자신이기에 과거의 자신보다 확실히 강해지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5.0은 강한 적이 나타나는 건가라고 묻자 우이스는 아직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전하고 같은 시간 시리얼성에 도착한 그래노라는 드래곤볼을 창조한 자신의 할아버지를 먼 거리에서 바라보며 히터 일당이 프레저군단의 위치를 찾을 때까지 시리얼성에서 대기하기로 합니다. 한편 우주 최강의 전사로 성장한 그래노라와 모로를 쓰러뜨린 사유인 오곤과 베스터를 격돌시키려 하는 엘렉은 그래노라와의 싸움을 멈춰세운 가스를 진정시키며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진호가 있는 행성에 마키와 오이를 보내게 됩니다. 이어 마키는 진호의 볼에 입을 맞추자 진호는 기가 센 여자들은 내 타입이라는 말과 함께 당신의 질문에 무려 10가지를 답하겠다고 알려주게 되고 같은 시각 오공은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한 채 우이스와 함께 무의식의 극위의 수행을 그리고 베스턴은 타겟인 비로스의 도움을 받아 이전보다 타겟의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진호를 통해 10가지의 사실들을 알게 된 마키와 오일은 이내 지구로 이동해 치치를 만나 우주의 악당을 물리쳐줄 손오공이 필요하다며 오공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치는 우이스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부르마를 통해 오공과 베스터를 호출하게 되고 부르마는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전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공은 그동안의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전의를 불태우자 비로스는 타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베스터에게 타계신들이 작용한 귀걸이를 건네주게 되고 타계신의 기술이 천사들의 기술보다 더욱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우이스는 인간들의 문제에 개입할 순 없지만 어느정도 경고를 줄 수 있다는 말과 이 언어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오공과 베스터는 우이스와 함께 지구로 이동하게 되고 한편 마키와 오일은 부르마가 만든 드래곤 레이더를 훔친 채 오공과 베스터가 등장하자 자신들의 우주선에 태운 뒤 우주의 악당 그래노라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어 마키는 시리얼 행성에서 대기 중인 그래노라에게 연락을 취하며 프리저 군단의 암살자 두 명이 시리얼 행성을 향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과거 시리얼 행성을 멸망시킨 살아남은 사여인의 생존자라고 이야기를 전하자 그래노라는 50년 전의 복수를 드디어 이룰 때가 왔다며 전의를 다지는 모습으로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를 통해 드디어 우주 최강의 힘을 얻게 된 그래노라와 이전보다 무의식의 극위의 사용을 한층 더 강화시킨 오공 그리고 이제는 파괴신의 파괴 기술마저 사용할 수 있는 전사로 성장한 베스터가 출격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주 최강의 힘을 손에 넣은 전사라도 오공과 베스터 두 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공과 그래노라가 결전을 벌이는 동안 드래곤 레이더를 지구에서 훔쳐간 히터일당들이 지구의 드래곤볼과는 달리 언제나 드래곤볼을 사용할 수 있는 시리얼 행성의 드래곤볼을 통해 우이스가 염려하던 치로주의 이변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오공은 그래노라를 상대하며 평상시 모습에도 무의식의 극위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베스터는 파괴신의 파괴 기술의 위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는지는 다음화 드래곤볼 슈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